19번 문제로 갑니다.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보호개경 한차가 써있는데 모르겠다. 그렇죠? 이것 보고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것은 어전 준천 제명첩에 담긴 어제 사원십니다. 어제 지금 보니까 여기 준천이라고 써있는데 이건가? 누가 홍봉안 등 청계천 준설공사에 공 있는 신하들의 노골지하에 진 겁니다. 홍봉안이 활동을 높은 자리에서 할 때 그리고 청계천 준설공사 영조죠. 청계천 준설을 추진한 영조는 탕평, 균역 등도 자신의 치적으로 거론한 글을 남겼으니 영조입니다. 그렇다면 영조 때 있었던 설명, 옳은 것 찾아보자. 1번 나선정벌의 조총부대. 조총부대는 언제예요? 효종 때죠. 경기도의 안에서 대동법을 시행했다. 경기도의 한해서라고 나와졌으니까 강해군 때.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창설했다. 전쟁 중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3조 때. 통치 제도를 정피하고자. 속대전을 편찬했던 영조네요. 너무 쉽다 이거. 그렇죠?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사서인 칠정산을 만들었다. 칠정... 역산서. 역산... 칠정... 역산서. 칠정산을 만들었다. 언제예요? 조선 3종 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답이 이제 4번에 나와있다. 칠정산도 나왔어요. 세종 때 역법서. 그러니까 19번에 영조. 몇 번에 있다? 4번에 있다.